가장 앞에 아 뭐야 멍멍이다 뭐야 저거 아 뭐야 이것들 아 개가 있어 어 아우 꺼져 이 자식아 한 마리 더 있는데? 큰일났다 이거 데.. 데이터까기야 나 은폐 은폐 해야죠 아이 젠장 죽어 빨리 에이 멍멍이다 아 멍멍이 물에 못 들어오니? 물에 못 들어오는거 같은데 멍멍이 다행이다 멍멍이는 무기 싫어하지 전면접 전면접이다 이 전면접 아아 안돼 아아 쓰읍 나 거기서 활만 쏴야되나? 걸리면 안될거 같은데? 전투하는게 아닌가봐 아아 잠깐만 여기 어디야 쓰읍 창렬 세이브 각인데 창렬 세이브네 와아 전투안에 될것같다 세이브가 창렬이야 다 죽여놨는데 죽인놈들 안나오나? 착할리는없고 게임은 라이프 짱인가요? 어 뭐지? 버섯이요 저거 그와서 도와세말고 아 긴 화살말고 이거 이즈 으헴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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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두막이 있는데 사냥꾸래 오두막이 어디지 여기 아닌가? 캠프가 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아 PC판은 잘 모르겠어요 필수판이라서 먹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채권 쓰면 알거 같은데 몰라나? 아 아이씨 펑스면 안되네 굿대가 들어온다 아이씨 펑스면 안되네 뺑스면 돌아오는거잖아 그냥 젠장 오오씨 뭐이렇게 와나 여기 여기 못 돌아가나? 죽였다 이거 좋았어 죽는 상태 어이씨 욕스면 안되네 에이 엉 엉 엉 엉 아이씨 엉 육대 들어온다 쟤네가 좀 짜증나요 육대 육대 하나 잡았고 와아 아니 좀 숨어 나무 뒤로 멍청아 앗 어어? 왜 안맞니? 왜 안맞아 왜왜 왜 안맞아 됐다 다 뒤졌나? 오케이 엄폐 안한다 다 죽었어 클리어 어제던데 다 잡았네 형 너 또 있어? 다 남은게 아니잖아 아 여기 캠프 여깄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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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였다가 다 나오는거 아니지? 이런데서 세이브라네 쓰읍 제작노속들 높입니다 소음기 but they didn't 소음기로도 할수있다 이게 소음이란건가? 잘 소리가 큰데? 서밍하고 섬에 갇힌겁니다 섬에 갇힌 내용이에요 이 섬에서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탈출 다 잡지 않았나? 한마디 남았네 슉 아 이제 또 나왔어 아세요 뭐 할 리젠이 같은데? 이정도면 죽지 않았나 다? 다 다 뒤졌지 좋아 다 죽었어 진작에 슛하였을걸 좋았어 좋았어 리프트2 아니에요 피키트판으로 절반가격으로 세일해서 하고있습니다 파밍은 야무지게 다해주시고 파밍파밍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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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재미있을거 같은데 없나? 늑대가 왜이렇게 많아? 다 없어요 이게 3같은 놈들 기저귀 갑자기 우릴 풀리면서 나올수 있어요 제거해야됩니다 이 게임이 좀 더러워서 죽지 나올수도 있어 루팅 되나? 루팅이 안돼 뭐야 조용해 조용해 속이나 체크해볼까? 이거요 이게 탐지 모드입니다 요즘 3D 게임은 그래픽이 너무 좋아서 몰라요 뭐가 어딨는지 이런걸로 탐지하는거죠 어드벤처입니다 퍼즐인가 약간의 오우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거 아닌가? 어떻게한지 알거같다 잠깐만 아 매달렸잖아 제가 누르는겁니다 아아 향리한 다음에 가야되는구나 매달려있을거 같네 매달려있는줄 오우 뭐야 거리가 안됐나? 저게 저게 그걸로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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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개조가능 무기개조가능 300원이 뭐였구만 GPS장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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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위로가면 안되나봐 직선으로 쭉 가면 되겠지 옷이 무적이라 했는데 옷이 찢어지네요 무적은 아니야 무적은 이쪽은 뭐지 캠인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가본데 비치있는곳으로 가자 바뀌다 한자촌 또왔어 여기? 지옥같은곳은 또 오다니? 또 왔어 지옥같은곳은 또 오다니? 네 도움이 필요해 니들이 찾을수 없니? 할수있는막이네 스킬점수 1 적들 다 죽였던거 같은데 안나오겠지 는 흑 유격자신 자 씬 이야 케이블카도 있어? 쟤 새보다 길찾기가 어려워요 3D게임 길 잘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공격 보고 하잖아 우린 안보고 해서데 일로 가는거네 짬풀 풀포입니다 어 뭐지 이건? 느낌 안좋은데 또 영화같은것도 나올거같은데 라라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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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다 Square 상관없 geb 아랫 아랫 나만 Tip Just trust me. It's the only way. Alright. You be careful.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픽 좋다. 어 뭐야. 이거 타고 가는 거겠지 딱. 이게 왜 있겠습니까 여기. 척하면 척이지. 하밍. 올라가는 건가? 띵작은 뭡니까 띵작은? 올라왔다. 너무 조용해. 적들이 날 반겨줄 때가 됐는데. 야 걸렸다 역시. 너무 조용하다 싶었어. 끄엌. 터져라. 아이씨. 이게 맞아? 아 잘못 눌렀다 안돼 안돼 안돼! 아아 잘못 눌렀어 땡기는걸로 쇼타는 적극에 이용하자 슈타는 적극에 이용하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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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들어와줘 10만원 오! 땡기야 잠깐만 총이 없는데? 맞아 맞아 죽어 죽어 쓰레기들아 좋았어 뭐지 아 또 기관총이야 어어어 액션.. 액션하는건가? 어어어 그건 안죽죠 위로 올라가는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알아 죽어 됐어 여기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오우 액션 나랑 맞장뜨기 시작하는때부터 너네 죽은거야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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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쿨해야돼? 죽을뻔했네 핸들 어어 어어 아 어떻게 살아가냐 이 상황에서 죽였으면 한 10번쯤은 넘게 죽었을거 같은데 어어 어어 절대 안죽어 자연스럽게 다른곳으로 발출합니다 똥몰라이 뭐야 이거 야 이게 돼 이게? 괴물 아니야 이게 된다고? 어어 어어 밖으로 키가 뭐였지? 키가 뭐였지? 키가 뭐였죠? 아이씨 아 키가 키가 기억이 안났어 R2지 R2 아 잘했는데 키가 기억이 안났어 키가 총 쏘는 키가 패드가 그게 헷갈려 구속하지 않아가지고 R2버튼이었는데 다 잘했는데 다 잘했는데 키가 기억이 안났어 이제 기억났어 이거죠 어 뭐야 점프하는건가? 이게 가장 싫어 점프하는건가봐 오우 바쿠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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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이씨 심장 두근거렸잖아 그때 뛰는거 아니야? 아이씨 너무 빨리 뛰었네 액션이 너무 빨라 액션이 너무 빨라 에이트해 쫘악 점프 쫘악 쫘악 여기서 쫘악 아니이씨 제대로 눌렀는데 방향키도 조절해야되네 야 방향키로도 조절해야돼? 너무 어렵잖아 잔인하게 안주어서 다행이다 방향키까지 생각 못했다 여기까지는 그냥 버튼하나 누르면 되거든 짬뿌 아 야 뭐이렇게 어렵네 여기 키 두번 눌러야되나? 왜 안타는거야 여기서 어렵네 야이씨 어 빨리 눌렀다구요? 두근거릴 때 딱 이때 누르는거 아니야 이때 두근거릴 때 누르는건데 아깐 두근거릴 때 눌렀어요 봐봐 여기 두근거리잖아 아아 여기 뭐야 내려가는건가? 점프하는건가? 뭐지? 점프하는건가? 뭐지? 살았다 진정한 철인이야 야 물에 들어갔다오니까 피부가 피부가 매끈매끈해졌어 얘 옷이 맨 처음에 안그랬는데 점점 찢어지고 있어요 옷이 옷이 점점 찢어지고 있어 왔다 왔다 우리 아지트 생존자 캠프 그리운 곳이었어 하밍 라이플 부품 라이플 업그레이드 또 할수있나보네 라이플 부품 음? 이건 뭐지? 거리가 안되는군 음 요약 잘해주셨네요 하밍 흐음 캠프 레벨호 전툰 다찍었어 싸움꾼 다 찍었구요 사냥꾼 여러분 여기도 찍어야 된다는건데 휘락시 입는 데미지가 줄어듭니다 필요가 있나 이게? 지도 제작도 필요가 없어 모든 무덤 입구와 위치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안정적인 사격 이거나 올리자 두배의 시간동안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특공부대가 어디 쳐들어온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무감스럽게 테이핑랭 이중탄창 이거 뭐지? 인체공학적 손잡이 반동줄입니다 필요없구요 권총은 거의 쓸데가 없어 자권도 뭐 데미지가 올리면 되고 주 무기가 라이플이네 거의 테이핑랭 이중탄창 들어왔어 후우 보트 엔진.. 엔진소린가? 뭔소리지? 엔진건소리나오는데 들어가보자 뭐지? 아 존아 진실 깨닫다 여기가 아닌가? 아 이게 엔진 걸고 있구나 얘들아 형 왔어? 아니 누나 왔어 탐진 그 회색버튼 제가 하는겁니다 존아 를 도와줘 존아 를 도와줘 도로를 가지고 가야되나? 도로를 가져가야되나? 니 말이 맞아 니가 찾아와 나 시키지말고 야 남자애들 보내면 안돼? 왜 내가 가는거야 니들이 가라고 니들이 저기까지 또 가야돼 쓸모없는 놈들 쾌밍 빠꾸루 모든 게임이니까 주인공이 다 해야죠 옆으로 가는건가 뭐야 아니야 이런 이런 옆으로 가는거 맞는거 같은데 여기서 옆으로 가는거야 점프 그래 맞네 저기 또 있어? 어? 묶는게 뭐지 나 불 꺼졌다 몇 마리지 한 명인가? 여기 숨을 수 있나? 한 명이죠? 너 한 명이지? 죽이지 암살 나빼고 다 접히다 암살 아 템 내 템 떨어졌어 두 명밖에 없나? 오케이 클리어 아 옆으로 또 가는거구만 개고생한다 진짜 개고생해 저기 저기 있다고? 어디있는거지? 난 안보이는데? 저거 말하는건가? 아닌데? 일로 일로는 왜가지? 내가? 여기가 아닌가? 보러가자 태염도서 가는건 아닌거 같고 도로를 타고 가는건가? 도로를 타고 가는건가? 아 이거 타고 가는거네 씨 저 타고 가는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서 하라고? 어떻게 알아들어 이거를 이게 뭐지? 아 이거 가져가는거구나 존아에게 돌아가기 존아에게 돌아가기 적들이 많냐 죽어빨리 이제 아직 죽어빨리